독자가 말하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챙김 연습 명상, 심호흡 등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불안과 걱정을 줄여보세요. 둘째, 현재의 집중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포용하여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나세요. 셋째,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불확실성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긍정적 습관 기르기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인간관계 육성 등 웰빙을 촉진하는 긍정적 습관과 일과를 기릅니다. 다섯째, 감사하기 당신 삶에서 감사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주는 단순한 즐거움을 맛보세요. 국 필요하십시오. 따라서 받아보세요. moi